배추, 이렇게 지금 맛있는 배추들이 지금 배추 진짜 맛있을 때인데 배추가 이렇게 많은데 음식을 대접해야지. 다시 하는 거예요. 와, 정말 좋아하신다. 할래요, 저희. 자루 씨가 예쁘잖아. 고마워요. 나한테 햄버거 줘서. 어? 저희는 또 만들고 있다고. 오빠 심지어 또 요리하는 거야. 한국 요리를 해서 일본 포도에 대한 대접하고 싶다. 한국 포도 스타일. 깻잎. 맛있겠다, 근데. 뭐 갈 수 있을까? 언어 선생의 메뉴가. 일본의. 진짜로? 부끄럽지만 기분이 되게 좋네. 일본인들의 마음까지 놓친 거. 이건 대단한 일입니다.